국민들이라고요? 꽤 대체 누른대요 김웅 박! 걔넨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 김웅 박!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올린 게 바로 접니다 김웅 박! 김웅 박! 김웅 박! 저분이 그분 맞죠? 우리 의원님은 맞죠? 두 번이나 당선시키면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셨습니까? 자네 준비되었는가? 예스! 김웅 박이 되는 무엇보다 이 말이 너무 많아요 5시간 하고 19분! 역시 우리 선생님이라니까 대통령까지 적극을 해버리잖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웅 박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만이라 아,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?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?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김웅! 우리 민주주의 안 할깁니까?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쇼어쓰에 그림 잘 안고 저에게 공천해 주십시오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 지금부터 본명 부동 진영방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